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가해민화박물관 윤호수입니다. 정말 추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서운 용처럼 정말 춥네요. 추운데 오시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민화 속의 용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민화를 못 그린 그림 또는 작가 연대 개보를 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분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크게 한 네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민화 속에서 보면 모든 용은 출세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세지향용 우리 용왕님 종교에 관한 얘기가 특히 무속신앙에서 용에 관한 얘기는 아주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민화 속의 용그림 사실은 용그림이 일반 회화 속의 용그림하고 민화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용알들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첫 번째 기조 연설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발표자들께서 아주 재미있는 좋은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게 사실은 범호자예요. 그런데 용용자를 똑같이 용자 만 개를 써요. 그래서 만호도 또는 만용도라고 하는데 만용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딱 한 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호자는 덜어있습니다. 또 부처불자에도 만자를 써서 만불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입구 밑에 마음이 심하는 충성충자예요. 그런데 정말 파격적인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용들은 대부분 제주도 민화에서만 나타나요. 경기도, 안동 지역 문자도를 그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은 용이 들어가지만 이렇게까지 이 그림 자서에 보시면 굉장히 네모 반듯한 용에다가 이게 용의 몸뚱이고요. 여기를 하면 더 빠르게 했네요. 용의 몸뚱이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뿔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의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용을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용 그리기가 제일 쉽대요.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상상력을 초월한 용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용은 용용자가 맞죠. 이게 두루마리에요. 두루마리 아니라 족자에요. 족자인데 과연 이걸 무슨 붓으로 썼을까? 실제 크기는 아마 이 그림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붓으로 안 돼요. 아마 모지랑 빗자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빗자루 다 쓰고 나면 이렇게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붓 크기가 붓에 삼형제 붓 세 개 붙여서 오형제 붓이 있는데 이것은 크기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붓의 종류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용자에서 여유두를 향해서 용이 용트림하고 있는 그것을 글자로 형상화시켰고 특히 양반 사회에서 이 그림 중에 비백의 맛을 보기 위한 아마 비백의 그림으로서는 빠지지 않은 대단한 형태를 엮어놓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건 혁필이에요. 혁필에서 용용자하고 이게 아마 봉황 봉황의 봉자를 이렇게 세 봉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역시 용용자에다가 밑에다가 무슨 파도처럼 그려놨고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용을 그리는 건 출세 상징의 기본 어변성용 얘기예요. 대부분 용을 보면 어변성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세 지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을 그렸던 그림이 민화 속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용자를 이렇게 위에 구름처럼 그리기도 하고요. 이 그림도 아주 독특합니다. 역시 충성충자예요. 충성충자인데 결국 이런 그림의 해석이 그렇게 되죠. 가운데 보면 가운데 보면 밑에 마음심자에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물고기는 반드시 잉어입니다. 그래서 잉어가 등용문을 통과해서 출세하는 그래서 잉어는 임금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그다음에 새우 조개 애는 축하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가운데 중자에 용을 그려서 그런데 가운데 중자에 용은 대부분 황용을 그리는데 이 제주도 지역에서만 좀 독특한 비늘을 하나하나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의 형태가 용은 용이라고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 같아요. 그야말로 만화 같은 용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도 자유롭지만 그림 속에서도 민화용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아주 희화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민화 속에 등장되는 용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용 이건 좀 상태가 나쁘네요. 사회용왕 우리는 삼면만 용왕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에는 상당히 기본 바탕에 사회용왕 삼신 산 일 월 이런 것을 사회용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용왕을 부적처럼 그렸어요. 이것 우에 눈하고 우에 몸뚱이가 길어서 뱀처럼 길어서 사회용왕이지 이걸 용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부적을 그리는 이 그림 속에서는 사회용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똑같은 용이 아니라 조금 색다르다. 나름대로 이 작가는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이런 그림은 아주 흔하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인사동 입구에 보통 이거 그려서 걸어놓고 팔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들이 연초가 되면 인사동 입구에 삼각지처럼 조그만한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거 팔던 사람들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반드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는 이런 그림을 팔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쌍용이었습니다. 이게 뭘 표현했을까요? 이게 지금 호린박물관 소장품의 민화 팔폭병풍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 용용자예요. 범호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범호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어쨌든 용호를 표현하는 민화 속에 등장되는 내용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상상력의 최고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위에는 보통 용의 얼굴 들어가지만 실제로 용을 조각을 해서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용마루의 침이 또는 이 그림들을 도깨비라고 해야 되느냐 용이라 아마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화 같은 순수 민간인들의 생활용품 속에서 등장되는 거 보면 이렇게 용을 조각을 해서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반대편에는 호랑이를 조각을 해서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용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그렇다고 어디 꼭 용을 붙여야만이 불이 안 나고 용을 붙여야만이 용마루냐 아무튼 무의식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지 이게 특별히 용의 예술이나 용의 어떤 문화의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이것도 용마루에 붙어 있었던 작품이죠. 확실하게 거의 이게 사람이지 용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상당히 얼굴을 인격화 시켜버린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머리에 쌍보주처럼 된 동그라미 아마 여유류를 그렇게 해설이라고 보고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그림을 아마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저것은 용의 상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눈썹을 길게 하얗게 여러 종류에서 나옵니다만 민화 속에 또는 종교 속에 등장되는 용들을 조사해 보면 똑같은 사람을 그려놨는데 금방 이건 용신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시 용용자를 써야 되는데 거북구자를 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인 것은 물과 관계된 것 같죠. 그래서 화재를 제압하는 그렇지만 어쨌든 참 용처럼 둥글둥글하게 해서 재미있게 잘 쓴 거북구자입니다. 순천 성광사 포벽에 구름 문이에요. 구름 인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운데가 용머리예요. 용머리고 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구름을 완벽하게 용 그래서 송광사 있는 이 건물에는 포벽 전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걸 오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색 용을 상징하기 이완한 것 같은데 아무튼 구름 문양을 용처럼 하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물론 실제 구름이 이 비슷한 현상도 생겨서 제가 알고 있는 용 외국인 그 사람이 아마 호주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연구관은 지나가다가도 구름이 용처럼 생기면 반드시 한인을 꺼집어내서 찍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못 오셨네요. 모든 형상을 비슷하게만 생겼으면 용으로 생각하고 자료로 묶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회화적인 입장으로 보든 디자인 입장으로 보든 참 재미있는 문제는 이 글이 누가 그렸을까요? 스님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단청하는 전문가들이 단청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한 100년 1800년대 말만 하더라도 일반 단청 장인들이 없었죠. 모든 것은 스님들이 그렸었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상상력 아무튼 용용 구름용을 이렇게 표현했다. 완벽한 디자인의 한 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북 그 다음에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었고 마찬가지로 절반쯤은 물고기이고 절반쯤은 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변 성용의 핵심 이런 그림들이 아까 제가 민화 속에 대부분의 용이 대부분의 잉어를 가게 그리는 것은 어변 성용 출세와 관계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어변 성용의 하나의 특징은 보면 여유주를 물지 않은 여유주를 완전 물게 되면 용이 되는 거고 여유주를 아직 탈취하지 못한 것은 이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무기하고 용의 관계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어떤 용은 완벽한 용인데도 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구구단 공식처럼 되어 있지는 않더라. 연적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의 얼굴이었죠. 결국은 문방 사후의 내용들도 역시 문인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은 어변 성용 출세와 관계되어서 도자기를 만들더라도 아주 재미있는 용이 또리를 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어변 성용의 지금 상부는 몸뚱이 부분은 거의 다 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열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무기에 속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아주 대표적인 어변 성용에서 보면 잉어가 뛰어오르면서 아침 새벽에 해를 향해서 뛰어오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용문이란 용어가 중국 황어강에 많은 물고기들이 밤새 상유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뛰어오르는 용만이 승천할 수 있다. 그래서 등용문이란 용어가 거기서 생겼죠. 아주 재미있는 건 경희대학교 정문이름이 등용문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출세하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물이 정문 뭐야? 들어간 문이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히 용을 용하고 물고기를 절반쯤 그리는 민화 속에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여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황어강에서 폭포를 뛰어올라야만이 출세한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문인화 쪽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방에 붙였던 그래서 민화 속에 이런 그림들이 꽤 많아요. 아무튼 물고기 한 마리가 해를 향해서 뛰어오르는 것은 특히 해를 그리는데 구름 속에 그렸거나 아니면 절반쯤 무슨 얘기냐면 새벽 그러니까 밤새 올라가서 사람도 새벽에 기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에 기를 가장 많이 받은 힘찬 물고기가 뛰어올랐을 때만 등용문을 뛰어올라간다. 이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화 속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되는데 반드시 등용문과 관계된 그림들이었다. 그래서 그림들을 몇 장 보셨고요. 이제 종교 속에 등장되는 용왕들을 보면 아주 근엄하고 용왕이 마치 의자처럼 돼 있기도 하고 특히 벽을 하는 그 다음에 수염이 긴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아마 용왕 탱화의 대표 선수일 정도로 크고 잘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용왕 탱화들은 일반 서울 지역의 무속 신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시 흰수염 멸류관을 썼고요. 그리고 용이 등장된 아무 용이 등장되지 않고도 가끔씩 용왕님이라고 쓰라고만 이름 붙인 그림들도 나와요. 어쨌든 무속신앙에서 산신 용왕 빠지지 않은 신앙 중에 하나인데 산신 그림과 용의 그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용을 타고 나타났죠. 뭐 이런 그림은 흔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다가 초기에는 보면 반드시 용왕이 흰 할아버지 처럼 나타나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용왕 부부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용왕도 부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비교적 제가 조사한 무속신앙 무신도 중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해방 이후에 그려진 그림들 중에서 용왕 부부가 나타나요. 그 이전에는 아주 근엄한 수염이 길고 높은 벼슬 했을 만큼의 귀한 관을 썼거나 의상이나 이런 게 거의 아주 귀한 사람 왕에 가까운 정도로 용포를 입혔거나 그런 현상인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용왕도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용왕이 대부분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산신은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매가 나타나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산신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왕 할매 용왕 할매 아무튼 우리 언어 속에서 그렇게 흔하게 듣던 이름은 아니에요. 용왕 용신 용왕당 아주 많이 볼 수 있지만 용신 할매 할머니 여자 용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1900 해방 후 1970년 전후에서 그려진 그림 중에서는 이렇게 부부 용신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여자 용신 용신 할매가 많이 나타나더라 역시 부부 용신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젊었어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부부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용신 물이 흘러가다가 거기만 아주 깊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는 거기서는 빠지면 나오지도 못한다. 얼마나 깊냐면 명지 꼬리를 다 집어넣어도 깊다. 그럴 만큼 깊이가 있는 조그만한 못인데 못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게 지리산에서 내려온 물이 진주 남강 쪽으로 흘러가는 중간인데요. 아무튼 그 용유담 이라는 곳은 지리산 설화에서 성모사하고 용유담이 가장 많이 등장되는데 그 용유담입니다. 그래서 이 용유담이는 지금도 용왕꽃을 보러 가시려면 여기 가시면 정확합니다. 거의 매년 여름 가서 보면 제가 본 것은 한 몇 번을 봤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특별한 것은 왜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용왕제를 좋아하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충청도에서나 이쪽 사람들은 용왕제 지내하는 것을 그렇게 흔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버스를 두 대 세 대 불러가지고 그냥 큰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은 비교적 여름에 가뭄때예요. 물이 차면 이 사람들 있는 곳까지 다 물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다리가 놓였었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배를 줄을 잡 줄배로 건너야 될 만큼 특별한 지역인데 문제는 신령스러운 특별한 용의 신령스러움을 빌어서 기원해서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가 굉장히 크고 아주 가파른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용왕 대화를 모셔놓고 용왕 그림을 모셔놓고 앞에 재물이 풍성한데 이 얘기가 길어지지 그러면 안 될 것 조선왕조 신령스러웅에서 보면 기후제를 지낼 때 용왕제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랑이 머리를 담그는 문제 그다음에 용왕제를 지낼 때 의식에 관한 얘기를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소머리를 놓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내려오면서 용왕제를 지낼 때 돼지 머리 정도만 주워놓고 그다음에 돼지 머리를 용왕제 지낸 데다가 던지는 그래서 용의 밥 특히 호랑이 머리를 용왕제나 아니면 기후제에 기후제에는 왕조실록에 보면 약 17번 정도가 나와요. 500년 동안에 500년 동안에 반드시 호랑이 머리를 던졌습니다. 그게 과연 호랑이 머리를 던졌는지 그다음에 호랑이 머리를 던지면 용왕이 놀라서 비를 내려줄 것인지 요즘 얘기죠. 아마 조선시대는 그걸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동해안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왕제도 여러 분야 여러 이유로 용왕제를 지냈겠지만 지금 배를 잡고 있는 이 여자분 한 분이 부부 무속을 모셔다 무당을 모셔다가 용왕제를 지냈는데 역시 남편 이런 문제 때문에 용왕제를 지내서 남편이 영혼을 달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왕제라는 게 꼭 기우제 아니면 어떤 마을 풍속 이런 것뿐 아니라 근래에 보면 그 형태가 정말 다양하게 변했던 게 용왕제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것은 저쪽 전란안도 쪽에서 본 거였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절에 가시면 산속 해발 한 500 600 고지인데도 절에 가시면 산신 용신을 모시는 곳이 있어요. 충청북도 음성 쪽이었는데요. 이 거북이처럼 된 옆에 보면 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용왕제를 지내요. 그 앞에 그게 여유주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진을 보고 이거 거북이지 왜 용이냐 했더니 아니래요. 앞에 물이 흘러가니까 용왕이랍니다. 아무튼 용왕의 상징을 그림으로도 그렸었지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어떤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지내느냐는 것은 그건 각자 자기 마음이에요. 꼭 정해진 룰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용의 형상이 천태만상 다양한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산골 물이 쫄쫄 흐르는 곳에서도 용왕제 용신에 그러니까 산신에 빌고 물어보면 이게 산신이냐 아니 아니다 용신에도 빌어야 한다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도 북한산에 있는 절에 어디를 가면요 우물에다가 용왕제를 지내고 용왕단을 싸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시물에도 용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용왕신앙에 대해서 참 다양하더라 그 다음에 침이나 잡상에 대해서 이 얘기인데요 보통 잡상이 3 5 7 9 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히 당국대학의 정영호 선생님은 이것을 구룡자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룡자 중에서 세 번째가 무슨 용이죠? 선덕 성덕대왕 신종을 물고 있는 아무튼 각기 다른데 구룡 우리나라에 절 이름 구룡사 아주 많습니다. 구룡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이라는 것은 구룡자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중국 문헌에서나 기타 문헌에서 구룡의 구룡 아들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구룡의 각기 다른 성격까지도 적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림이나 조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걸 구룡자로 해석을 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다섯 개였을 때는 세 개였을 때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실제 남아있는 잡상들을 보면 사항은 아홉 개이든 처음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적이 아닌가 확실하게 구룡자라면 구룡자의 생김새를 글로는 나와 있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용왕이 부부도 있고 젊은 용왕 그러면 용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구운몽 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구운몽 양소유가 용왕 지배를 들어가는 일장춘몽 용왕 지배를 들어가죠. 구운몽 에 나타나는 용궁 용궁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구운몽 에 나타나는 용궁이에요. 그러니까 용궁을 아무도 용도 보지 못했지만 용궁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심청밖에 없거든요. 심청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린 사람들 마음대로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구중궁궐 아주 고귀한 어떤 집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고대광실 궁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렸던 게 특색이고 지금 양소유가 용왕 앞에 와서 뭔가 쓰고 있는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용왕의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용왕이 앉았던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임금님은 의자를 비워놓죠. 자리를 표현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호피를 깔고 앉는 용왕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 궁중문화하고 용궁문화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궁의 용왕이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불교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수미산 불교의 가장 아미타 극락세계에 수미산 얘기가 나오고 수미산이 사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려면 용왕이 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 쪽의 순수 불교 쪽을 보면 용왕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후기 불화 속에서는 가끔 보면 용궁이 불화에 등장됩니다. 이것은 양산 통도사의 나한전의 나한탱화 중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세계의 수미산을 용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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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잉어는 용궁에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궁에서 용에 관한 얘기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용궁에서 양소유하고 용왕의 딸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죠. 구운몽 얘기 속에 그렇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을 해야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용궁 속에서는 제 최고의 병사는 개였습니다. 개는 등에 갑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 장군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소라 장군 새우 장군 아무튼 물고기 중에 등에 딱딱한 있으면 구운몽에서 전부 장군으로 등장이 돼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화 속에 등장되는 구운몽 일장촌명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깃발을 잡고 있는 것은 잉어고 그다음에는 소라고 그다음에 아마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는 게 용왕의 아 거북이 같습니다. 거북이 늘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또 보시면 그러니까 나한의 뒷배경을 수궁을 그렸기 때문에 조개 신여라고 할까요? 신여가 뭔가 지금 용왕 쪽으로 바치고 있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 위쪽에도 보시면 신하들이 앉아있는 호를 들고 앉아있는 신하들이 전부 등에 용의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궁이라는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글로 읽는 것보다 오히려 그림으로 용궁을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게 나와 있다. 어떤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용왕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했고 조개 장군 이쪽에 이게 아마 거북이 개 장군이 맨 앞쪽에 서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는 딱딱한 갑옷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궁이라는 내용을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구운몽에서 글로 쓴 것을 후대에 대부분 구운몽 시대보다는 한참 시대가 내려온 19세기에 등장되는 그림 속에서만 이런 내용들이 등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화에서 보면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게 다 민화 속에 그림 속에 반영되어서 나오거든요. 별주부전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구운몽 용궁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연구해봐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궁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상상력 속에 용궁을 들어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양소유가 지금 나무하러 갔다가 꿈 속에서 일장춘몽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십이지중의 용신 아주 잘생겼죠. 문제는 이 생김새가 용인데요. 불화 속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신중 에서는 103의 신중들이 등장하는데 103명의 신중 속에 산신과 용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신의 특징은 수염 눈썹 금방 용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용신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쉽습니다만 어떤 것은 도대체 써놓고도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화 속에 등장되는 용신들을 잠깐 보시면 이게 산신입니다. 산신은 반드시 익선 그러니까 날개로 만들어진 부채를 들고 있고 용신은 반드시 지물이 용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뿔만 들고 있어도 용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들고 있는 게 지물이 용뿔이에요. 아주 용신도 할아버지 용신인 것 같습니다. 용신 여의주를 들고 있죠. 용신 용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팔금강 중에 하나인데요. 입에서 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불가해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용신의 특징들 팔금강 중에 용신으로 봐야 됩니다. 또 명부전에서 우두나찰 마두나찰 이라는 심부름을 하는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갔었을 때 인도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 얘기 중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얘기는 사실 인도의 종교와는 상당히 변화가 된 우리 속에서만 이런 내용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못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걸 많이 쫓아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시왕 탱화 속에서 우두나찰 마두나찰을 용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용이 맞죠. 그게 용신 역시 용신 용신 재미있는 건 이 십이지 상을 사찰에서 불화는 불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배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법당에다 모시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원래 십이지는 어느 때부터 생겼느냐 하면 괴불을 걸면서부터 생겨요. 괴불을 걸어놓고 맨 가까이에 사천왕 팔근강 십이토 이렇게 열두 방향을 지켜주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십이지예요. 그런데 이 괴불 역사를 또 보면 보통 괴불이 임난 전에 이럴 때는 없었습니다. 다 조선시대 후기예요. 가장 빠른 것이 지금 나주에 있는 1640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큰 괴불을 모셔놓고 괴불을 수호하기 보호하기 해서 불법 수호 신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이 십이지 신상의 형상은 반드시 춤추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특히 양주 깨끼 춤추는 스냅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반드시 앞발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춤추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탈춤추는 내용을 완벽하게 재현시키고 있는 게 십이지신이었는데 이것을 요즘은 어떤 불화 중에 법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우성 심우성 선생님이 만드는 탈춤 출때 쓰는 가면이었습니다. 만봉 스님 초에서 봐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 용선 극락을 가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용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벽화에서 불화에서 아주 많이 등장되는데 이 얘기가 깊죠. 이 안에 어떤 그림들은 그 죄인의 형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비룡 우리 문화 속에 비룡이 굉장히 많아요. 비호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날개 달린 호랑이가 그림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역시 용에서도 비룡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사찰에 건축이 긴 중방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 용 몸뚱이를 길게 그려가지고 용을 타고 나타나는 동작 시간이 너무 지나서 빨리 가겠습니다. 용을 타고 나타나는 그런데 가끔 용 속에서 외뿔 달린 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외뿔 달린 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번에 오늘 발표 중에서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결국은 기린과 용과의 중간인 것 같아요. 기린은 외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기린을 뿔을 두 개를 그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린 사람이 지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민화 속에서 오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기본이 사족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은 오족이라서 왕실에서만 쓰던 유물에서 오족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민화 속에서는 이따금씩 오족이 나타나요. 그건 뭡니까? 민화 그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 꼭 중국의 누구만 언제냐 그래서 7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들었어요. 민화 속에는 용발톱을 7개까지 그린 것도 있었다. 믿을 수 없어요. 아무튼 자료를 섭렵을 못했기 때문에 용을 탄 동자 북두칠성을 그리죠. 그러니까 역시 하늘과 땅 모든 게 하나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였고 역시 황룡을 탔습니다. 농신 아마 이건 다른 선생님들도 설명할 거고 용을 낳는 그림 물고기를 낳지 어떻게 용을 낳까요? 결국 백제를 쳐들어간 소정방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용을 죽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불가에서는 용을 낳는 그림이 덜어 있습니다. 벽화뿐 아니라 이것은 아마 불력 부처님의 힘이 그만큼 광대하다 이런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쪽에 뭔가 화두를 적어놨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동자가 용의 수염에다가 걸고 두 동자가 지금 아주 힘껏 당기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른 그림들은 용의 수염을 잡고 잡아당기는 그런 그림들도 용의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소정방이 용을 낳는 내용을 형상화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약간 좀 믿을 수가 없는 누군가가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장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용 조각에서 재미있는 건 이게 지금 제가 확대를 마음대로 못하겠는데 확대를 시켜보면 용 얼굴 전체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자기 아들 출세시키려고 특히 사찰 법당 에 보면 불단위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올라가서 저기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써서 출세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역시 용 얼굴의 소원을 빌기하려면 용도 일반 용보다는 아주 수염난 할아버지 용 어떻습니까? 이게 할아버지 용이지 젊은 용입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아 용도 젊은 용이 있고 할아버지 용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민화인데 민화 속에서도 머리에 자기 아들 이름을 몰래 써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에 가셔서 목어 또는 특히 대표적인 게 전등사에 가서 보시면 정말 많이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6.25 때 그 법당을 군인들이 사용했을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 통도사에도 통도사 약사전인가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낙서는 주로 용의 얼굴에다가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그림도 역시 오족이었습니다. 흰 용 백용이었었고 이것은 완벽한 여의주를 잡고 있는데 상당히 도식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흰 백용을 그렸죠. 역시 문제는 저쪽 여의주에서 보면 확실하게 오족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게 인쇄물인데요. 청룡, 황룡 이게 용이냐 거북이냐 였는데 반드시 뿔이 있으면 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분할 때 뿔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시고 뿔이 없으면 구룡이에요. 거북이 용으로 형상된 경우를 이것은 이렇게 들독이라고 그러죠. 힘자랑하는 아주 동서남북 사회용을 표현했는데 용의 표현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회용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괴불 석주인데요. 여기다 용을 새기고 용이 입을 벌렸는데 거기다 쇠그를 박는 거예요.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용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괴불 걸고 괴불 석주에 쇠그를 박아 놓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걸로 봤습니다. 상여조각에 나타나는 용이었고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최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용으로 조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성격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용기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소나무를 용송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팔폭평풍을 완벽하게 한나무로 구불구불 그려서 어변 성령에 관한 얘기였었고 역시 아이고 이것도 낙서가 많은데 까끄러 되었네요. 아까 똑같은 건가요? 여기서도 아까 봤던 그림이 다시 등장되는데 이게 뭐가 돌 속에서 보는 그래서 샘을 용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이건 최근에 된 조각들이죠. 용기가 또 나오고 불교 쪽에서 나한들이 용을 타는 얘기 이 그림은 아주 의미심상하죠. 이 젊은 신랑 신부가 분명히 절에서 나왔는데 용 호가 같이 그러니까 완전 사라 속 내용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당사주 속에서 사주 팔자 얘기를 할 때 등장되는 용과 호랑이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박물관 그림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간 용인데 흥용과 봉황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들은 잘 남아있지 않고 다행히 옷장 문짝 속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웃는 용 용이 웃고 있는 용입니다. 재미있는 건 오족이었어요. 그래서 민화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오족이라 된다는 내용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일 텐데요. 아마 질문 시간은 따로 있겠죠?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열수 관장님의 민화 속에 등장하는 용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